1. 편법을 쓰려는 남자들에게 조언 최재천에 따르면 어느 종에서든 편법이 정도보다 더 효과적인 예는 없습니다. 최재천은 이 말에 덧붙여서 편법을 쓰려는 남자들에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편법보다 정도가 더 효과적이니까 편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월한 스컷들은 상대적으로 정도를 걷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아서 짝짓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반면 열등한 스컷들은 상대적으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암컷에게 속임수나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월한 스컷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대체로 짝짓기에 더 성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스컷들이 대체로 짝짓기에 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도와 짝짓기 성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과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이런 기본조차도 무시합니다. 편법을 쓰는 열등한 스컷들이 정도를 걷는 우월한 스컷들보다 짝짓기 성공도가 낮은 이유는 편법을 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열등하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연구를 해야겠지만 제 눈에는 답이 거의 뻔해 보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짝짓기 성공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편법보다 정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편법을 쓰는 스컷의 짝짓기 성공도와 정도를 걷는 스컷의 짝짓기 성공도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편법을 쓰는 열등한 스컷과 정도를 걷는 열등한 스컷을 비교하는 것처럼 다른 조건이 같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평범한 초등학생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직이나 헤쳐먹은 최재천은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등하기에 암컷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스컷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스컷이 암컷에게 속임수나 폭력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이라도 짝짓기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속임수나 간간히 진화하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스컷이 최재천의 조언을 따른다면 더 망할 겁니다. 최재천은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자연에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연은 냉혹합니다. 자연은 편법보다 정도를 사랑하는 최재천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법칙들에 따라 작동합니다. 물론 최재천이 겁나게 돌대가리라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나불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